한국가스공사 인천 LNG기지가 연수구 가스가학관 야외광장에서 지난 18일 제8회 맑은 하늘 깨끗한 에너지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맑은 하늘 깨끗한 에너지 그림 그리기는 어린이들에게 청정 에너지의 소중함을 알리고 가정의 달을 활기차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 인천 LNG기지가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치원생과 어린이, 지역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그림 그리기 이외에도 마술 공연과 페이스페인팅, 태권도 시범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림 그리기에선 부마초 박소영 어린이와 송원초 송유림 학생이 대상인 인천시 교육감상을 받았고 연하초 옥해운 양과 원동초 김태린 양이 최호주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